앞에 공부했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제 납득이 잘 안 가는 것들 질문받겠습니다.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속재와 진재 색심심소 속재의 요소는 이제 그 색심심소 열반 이외에 우리 개념에 의해서 알고 형성되어진 모든 것들을 속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원시인들은 사냥을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 다음에 내가 갔다가 온다는 것을 뭘로 표현했을까요.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는데 그걸 표현해야 돼요. 심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심볼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물고기를 그려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화살표를 딱 저기 하고 강물처럼 이렇게 딱 보이게 그게 이제 뭐냐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갔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모여진 것이 발달된 것이 뭐라고 하죠. 언어. 언어죠.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심볼에 개발된 그런 형태예요. 그런 심볼에 개발된 형태의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속한다고요. 속재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유의의 진제는 어디다 씌워먹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위파산화를 할 때 관찰해낼 대상은 뭐냐면 유의의 진제예요. 위파산화를 할 때 실제로 생댕감 있고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 그 우상한 것들은 뭐냐면 색이나 심이나 심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제하는 경험적인 실제예요. 유의의 진제는.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것도 경험적인 실제인데 조건으로부터 해체된 그런 경험적인 실제고 그 다음에 색심심소는 조건적인 조건에 의해서 생멸하는 그런 유의의 실제.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그 생멸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유의의 진제를 통해서 무의의 진제를 가는 것이 바로 위파산화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사마타의 특징은 뭘까요? 사마타의 특징은 생멸하는 대상에 집중하면 사마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개념, 실제하지 않는 개념에다가 집중을 해야 짐짓 잠시라도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과 그 다음에 실제하는 대상 이 두 개가 사마타와 비파산화의 특징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아비단 말을 공부할 때 속제와 진제. 우리는 한 달, 세 달 정도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개념이라서 바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곰곰이 사유를 하면 속제와 그 다음에 유의의 진제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 나라는 것은 나라는 개념은 속제겠어요? 아니면 유의의 진제겠어요? 속제죠. 그런데 나라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죠? 오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여기는 선풍기가 발이 몇 개래? 저 뒤에 있는 게 오발이네. 오발이 비율을 들기가 좋아. 지금 보면 다섯 개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런데 전원을 딱 틀어버리면 뭘로 보일까요? 동그런 원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원으로 보이는 것이 착시현상인가요? 착시현상은 아니에요. 경험적인 실제예요. 그 경험적인 실제인데 정말 실제하는 건가요? 그 원이? 정말 실제하는 것은 오발이에요. 그래서 경험적인 그런 실제, 여러분들에게 원으로 보이는 것은 속제이고 그 다음에 전원을 꺼버리면 다섯 개의 발이 빠르게 도는 것일 뿐이죠. 그것을 이제 오온으로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섯 개의 다리, 오온이 존재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질까요? 아니면 오온이 스스로 존재할까요? 지탱되어지고 유지되어진다. 아까 지탱되어지는 것은 세 개의 속성인데 뭐라 하겠죠? 잡았당기고 밀치고 그 다음에 정지되어 있는 것. 그걸 심리적으로 뭐라고 하죠? 탐진치. 탐진치에 의해서 오온이라는 경험적 존재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탐진치가 소멸하게 되면 오온이 어떻게 돼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할까요? 그걸 열반이라고 하고 그것은 절대적 혹은 무위의 진제라고 하는 거죠. 조건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가 어디를 관찰해야 되냐면 먼저 오발, 오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스리랑카나 다른 데서 학문적으로 배울 때 오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 얘가 왜 혼자서 그래? 오온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더라고요. 만족스럽지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오온 무하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존적인 사건이잖아요. 학문 이전에. 그래서 우리는 오온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나라는 것이 오온으로 구성되어졌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오온으로 구성되어진 나에 대해서 오온에 대해서 집착이 없어야 된다는 이게 아주 실천적인 우리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이것을 5대 학파가 전부 다 오온에 대해서 하나의 논서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가요? 오온에 대해서 우리는 뭐 테라바다에서는 뭐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구사론에서도 오온 무하에 대해서 특히 구장은 완전히 그 오온 무하에 대해서 구사론의 구장은 전적으로 저기를 했고 유식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반착 스칸다 샤슈드라고 해가지고 오온 논이라는 단행별 책이 있어요. 누가 지었죠? 바스반두 세친 존재가 지었죠. 유식에서도 중간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표적인 게 뭐죠? 반야신경 그래서 중간 유식 모든 학파가 오온에 대해서 아주 프로파운드한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는 것은 가볍게 넘어가고 색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에 대한 정의는 각 학파마다 조금씩 달라요. 구사론에서는 열한 개의 색을 얘기하고 우리 테라바다 아비담마에서는 스물여덟 개의 색을 얘기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유식에 이렇게까지 색 유식에서도 색을 열한 개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보면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 안이비설신과 그 다음에 색성양 밑촉 그래서 우리는 그 18개 여러분들 배우셨죠? 에이틴 다뚜 18개가 있죠 육군과 육경과 육식 이것이 다 합쳐서 몇 개가 돼요? 18개 다뚜 라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18개 가운데에서 몇 가지가 물질이죠? 안이비설신 색성양 밑촉 그래서 쉽게 안이비설신과 색성양 밑촉 이 열 가지를 물질이라고 하자 일단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이 별 저기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그 다음에 물질은 우리 불교에서는 각학파가 다 뭐라고 하는가요? 유식을 제외하고는 각학파가 물질은 지수화풍 4대로 이뤄진 것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수, 상, 행, 식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생경을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희생경을 보면은 수, 상, 행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게 나오죠 그래서 외다나 라고 하는 것은 느끼는 것 느끼는 것은 고수와 락수와 불고 불락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산냐 산냐는 뭘까요? 산냐는 그 그 부타고사가 이제 뭐라고 그렇게 청정도론에서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마치 카펜터가 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먹으로 줄을 튀겨 놓은 것과 같은 것 그것을 산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심볼이죠 여기를 딱 하면은 그러면 여기서 잘라야 된다 우리가 트래픽 라이트 트래픽 라이트 교통신호등 교통신호등에 보면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뭐죠? 심볼이죠 그리고 이 심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까요? 몰라도 될까요?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산냐는 기본적으로 limita 어떤 표상의 역할 표상이 심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을 산냐라고 해요 그러면 언어는 산냐일까요? 산냐가 아닐까요? 언어적 개념은 전부 다 심볼이 구체화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언어적인 표현은 전부 다 산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제 정의를 하면 영어로는 perception 이라고 그렇게 주로 번역을 하죠 이 산냐를 근데 우리가 이 산냐가 가만히 이제 산스크립트 보면 삼 플라스 니아 가 되죠 니아 북인도 사람은 니아 니아 지자를 넣고 남인도 사람들은 좀 안 넣는데 삼 플라스 니아 니아 니아가 to know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삼 together knowing together 이것이 perception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비슷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cognition하고 perception하고는 차이가 나요 지각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perception 인식하는 것은 조금 더 해석하면 재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님 있다 표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나의 표상을 봤을 때 오늘 처음 본 사람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저번에 안동에 왔던 분들은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합하여서 이름을 기억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에 의해서 표상을 받아야 돼요 표상 받고 그 다음에 플라스 뭐가 있어야 돼요 표상이 기억에게 확인을 부탁해야 돼요 그래서 recognition이에요 perception을 철학사전에 보면 recognition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각하는 것을 다시 자기의 기억에 의해서 재인식이에요 그래서 perception이라고 하는 것은 재인식 작용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생경을 이제 보면은 과거나 현재의 혹은 미래에 인식한 그 산냐 라는 그렇게 말이나 산냐 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산냐는 들이에요 그렇게 재인식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또 잠재의식 혹은 바방과 기억 속에 다시 낙사해서 떨어져서 모이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산냐의 기능을 어떤 기능으로 주로 보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 명상을 하거나 위바산을 할 때 단순한 기억만으로 재인식하는 것만으로 나의 그 상을 알아차리는 것은 부족해요 이제 아비담마만 전공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의 그냥 지각 표상으로만 그렇게 아주 작은 공간을 넣었는데 뭐 오랜 여러 가지의 근거를 통해서 이제 오랜 연구 끝에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렸는데 이런 표상이 나타나고 재인식을 할 때 곧바로 이어지는 작용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어떤 그 표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 표상에 대해서 반드시 그 다음에 연결되어 주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지 해로운 것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판단하는 그 표상에 대한 작용이 일어난다 저지먼털 프로세스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저지먼털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철학사절에 서양 철학사절에 나오는 건데 왜 저지먼털 프로세스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 스님을 보았을 때 수 수 뭐죠? 수많아 자 수많아라고 할 때는 수많아 스님이라고 할 때는 뒤집어서 말하면은 일도 스님도 아니고 청년 스님도 아니고 청정 스님도 아니고 뭐 뭐가 아니고 이것이다라는 판단 작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지먼털 프로세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산냐는 판단 작용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판단 작용을 할 때 그 다음에 바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보느냐 하면은 이 판단 작용이 이것이 나에게 이로운지 해로운지 그 다음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 산냐의 기능이 확대된 기능이 시, 비와 이해를 그렇게 관장한다 저는 그래서 이 파사나를 가리킬 때 이 산냐를 그렇게 이제 협의의 의미와 광의 의미로 그렇게 나누어서 광의 의미로 시비와 판단하는 시비와 이해를 판단하는 작용까지도 산냐에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관찰을 해보면서 이것이 이제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내렸죠 그래서 그래서 산냐를 판단 작용 어떤 그 중에 대표적인 판단 작용이 이해와 시비를 판단하는 작용이다 그렇게 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카로띠, 이티상카라 혹은 또 이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제타나, 의도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지는 것을 바로 상카라 혹은 어비라고 한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행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표적인 작용이 뭐냐면 의도 혹은 욕구, 욕망 하는 작용이 행의 작용이다 여러분들은 의도와 욕구가 같은 카테고리일까요? 아니면 다른 카테고리일까요? 의도라고 하는 것은 무기의 상태에 대해서 욕구하는 것을 의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욕구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과 관련된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의도하는 것을 욕구, 욕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제타나 의도하고 그 다음에 욕구, 욕망하고 그것이 같은 카테고리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상행은 느낌과 그 다음에 느낌은 고아락이 있죠 불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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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적인 작용 이렇게 해서 지정의의 세 가지 작용하는 것을 그것을 바로 수상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식은 무엇을 식이라고 하는가? 식에 대해서도 많은 학파에서 많은 학자들이 현대의학자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해놓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남방에서 대표적인 해석은 Mere awareness.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경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짜면 짠 줄 알고 달면 단 줄 알고 시면 신 줄 알고 그 다음에 매우면 매운지를 아는 것. 스트링 하는 것을 그것을 식의 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의 작용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푸른색인지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그런 것들을 아는 작용을 상의 작용이라고 한다. 라고 경전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의 작용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아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맛을 아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색깔을 아는 것은 선언된 기억이 없으면 무슨 색깔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맛을 아는 것은 내가 어떤 선언된 정의가 없어도 혓바닥에서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중적으로 느끼는 것을 그것을 이제 식이라고 한다. 이것을 이제 후기 불교로 와서 구사론과 유식 쪽에서는 뭐라고 식과 그 다음에 상을 정의하냐면 사만야 락샤나 이띠 그 다음에 수바락샤나 이띠 위냐나 이렇게 이제 단막기르 띠 법칭 대사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뭐냐면은 공상을 아는 것이 상이고 자상을 아는 것이 식이다. 공상이라고 하는 것과 자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라는 이름은 공상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사과가 몇 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사과는 100개, 1000개, 100만개, 10만개가 있을 수 있죠. 수없이 많아요. 사과는. 그런데 그 각각 사과마다 모양이나 색깔, 맛이 완벽하게 일치할까요?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달라요. 자 그런데 다른 것을 사과라는 그 천만개가 다른데도 사과라는 이름 안에 집어넣어. 그 사과들의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모아서 사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사과의 이름은 공상이에요. 자 그런데 사과를 깨물어서 내 입안에서 느낀 시고 달콤한 느낌. 이건 자상일까요? 공상일까요? 자상이에요. 이것이 이제 자상과 공상. 수바락처나 사마나락처나 차이인데 이 자상은 어떤 개념을 가지지 않고 그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자상이라고 하고 이 공상, 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개념을 통해서 이미 선언된 개념을 통해서 공상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재인식하는 것을 그것을 상이라고 그렇게 한다. 산냐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 뒤로 후대 불교까지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개념인데 식을 심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을 심소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심왕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심은 아는 작용 그 다음에 심소는 어떤 색깔 있는 느낌에 대한 색깔 판단이라고 하는 색깔 욕구라고 하는 색깔이 있는 그런 형성되어진 것들을 그것을 심소 혹은 수상행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청정도론에서 마음은 마음은 몇 개가 있다고 얘기하죠? 몇 개의 마음이 나오죠? 청정도론에서 89개의 마음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아쿠살라찌다 그 악업과 연결된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아쿠살라찌다는 12개죠. 그 다음에 쿠살라찌다 선과 관련된 마음 그러면 그건 8개죠. 그 다음에 또 색개, 무색개, 그 다음에 로쿠타라 그 다음에 초세간의 그 마음 이것을 다 합치면 전부 다 89개가 되어요. 자 여기에서 아쿠살라찌다, 쿠살라찌다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마음이 찢다가 89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 찢다가 아쿠살라와 결합되면 그렇게 12가지로 보여지고 쿠살라와 결합되면 8가지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루파 3개와 결합되면 5개로 무색개와 결합되면 5가지로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찢다 자태가 89개일까요? 아니면 찢다 하나가 89가지 다른 경우의 수와 만나서 89가지의 형태로 드러나진다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후자 같죠. 이것도 올해 연구를 해봐야 알아요. 잘 이해가 안 가면 나중에 곰곰이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 말은 지금 스님이 얘기한 대로 찢다가 후자 찢다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찢다는 어떤 상태일까요? 자체로 어떤 성향과 특징과 색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거울처럼 그냥 아는 기능을 하는 것을 찢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내용물이다. 알려진 내용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feeling하고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judgment, 판단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욕구와 욕망, 의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세 개의 그룹의 그런 색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심소가 크게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상행. 그러면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심은 무엇과 같이 일어나죠? 심소와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심과 심소는 동시생, 동시멸, 그 다음에 사마아다라, 같은 근을 가지고 있고 사마알람바나, 같은 경, 대상을 가지고 있다. 아비담마에서는 네 가지로 얘기해요. 그래서 심과 심소는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리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이 두 개가 이것은 무슨 기능이고 이것은 무슨 기능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전들과 논서들을 쭉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아는 기능, 그 다음에 이 수상행은 알려진 내용물에 그렇게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초기 불교에서 육군과 육경의 초기에서 뭐가 발생하죠? 육식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 육식은 무엇과 무엇의 합일까요? 무엇과 무엇의 합이냐면 심과 심소의 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거예요. 무엇을 대상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 대상을 쉽게 얘기하면 니밋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니밋다, 플라스, 컨시어스너스, 아는 것 두 개가 결합되어서 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다. 이 스님에 대한 식을 가지고 있다. 이 스님이라고 하는 그 표상, 그 다음에 그 표상에 대해서 아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서 식이 되는 것이지 아는 마음 혼자서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 혼자서 식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이 셋 중에 하나, 느낌과 관련된 것을 아는 마음이 같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표상과 판단 작용과 관련된 아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욕구나 욕망, 의도와 관련된 아는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래서 수상행은 각각 다른 칼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마치 거울에 비친 모양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거울처럼 아는 그런 작용만을 한다. 그래서 수상행과 식의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온이 무화인지를 알려고 한다면 24시간 동안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수다, 이것은 상이다, 이것은 행이다. 이게 제일 먼저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식은 미세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식을 알아차리게 되겠죠. 그래서 색, 수상, 행, 식 다섯 가지가 있을 뿐 안 밖을 통통 털어봐도 그 다음에 색, 수상, 행, 식은 무엇의 인연에서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색은 오군과 오경이란 말이에요. 오군과 오경이 부딪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부딪혔을 때 그때 수 혹은 상 혹은 행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런데 수상행이 발생할 때 식은 수와 혹은 식은 상과 그 다음에 식은 행과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수상행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전 오식이 오경과 촉했기 때문에 수상행이 발생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욕망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럴까요? 지금 방금 전에 하나를 먹었어요. 하나를 먹어보니까 지금 날씨에 별로 desirable하지 않아. 그러면 욕망이 일어나는데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얘가 뭐가 좋아야 돼? 1번, 락수, 맛이 좋거나 두 번째, 의사가 말하기를 스님은 하루에 초콜릿 두 개 정도를 먹어줘야만 됩니다. 라고 나의 몸에 이롭다고 하거나 그래서 이것이 락수이거나 이 해 가운데 이롭거나 이 둘 중에 하나거나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바로 욕망으로 일어나고 하나가 일어나면, 하나가 반대면 조금 싸우다가 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욕망에 일어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무엇이죠? 수와 상 그래서 행이 발생하는 데는 수와 상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행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상이 발생하는 데는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발생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표상이 나오고 표상에 대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그래서 표상과 과거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나는 조건이 있어야 상이 생기고 그랬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롭다 해놨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과거의 기억 속에서 이 초콜릿이 나에게 해롭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초콜릿이 저한테 이럴까요, 해롭까요? 제 몸집을 봤을 때는. 이거는 객관적으로 해로워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해롭다고 생각을 딱 그렇게 나니까 그러니까 얘를 더 이상 집으려고 하지 않아요. 노우, 먹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나라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해서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작용하냐면 이해의 판단 작용이 작용하고 이해의 판단 작용은 그 표상과 과거에 내가 들었던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들이 결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또 수는 무엇 때문에 고소와 락수가 발생할까요? 내가 이 차를 이렇게 마셨을 때 혹은 인도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카레를 먹었을 때 혹은 인도 사람이 내가 김치를 꺼내서 먹는 것을 보고 고수가 날까요, 낙수가 날까요? 처음으로 김치 냄새를 맡은 사람은 대부분 고수를 느껴요, 처음으로. 그런데 1년 있다가 제가 한각 갔다가 돌아올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김치를 가져왔냐고 물어봐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가져왔는데 그리고 김치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아보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죠? 익숙해졌다. 그래서 영어로는 agreeable feeling 혹은 disagreeable feel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수가 고수가 되고 낙수가 되려면 이것도 또 과거의 그 수하고 연결돼요. 이걸 계속 먹어서 나에게 익숙한 느낌은 락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에게 친숙하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고수라고 판단을 내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고수와 락수의 객관적인 실체가 존재할까요? 익숙해서 락수고 익숙하지 않아서 고수라고 한다면 이 느낌의 실체가 있을까요? 어떤 조건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어떤 조건을 가져다 주면 이 고수와 락수는 실체가 없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수시무아 혹은 수시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초콜릿이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몸이 말라 있을 때도 내가 등산을 하면서도 그리고 저는kie-삭이버그에서 항상 로락수와 락수의 객관적인 실제